따다다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네 번째 활주로가 운영을 개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네 번째 활주로의 모든 것! 저 변비행이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사활주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희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의 공항정책과에서 제4활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희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뵀을 때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제가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저도 이제 4활주로가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의 일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제2터미널. 그게 이제 인천공항의 3단계 사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형을 할 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터미널 3단계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터미널을 확장하는 그리고 그 옆에 4활주로 하나 더 짓는 이 사업이 이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제4활주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4활주로는 인천공항의 이제 네 번째 활주로고요. 길이로는 지금 3,750미터 3,750미터고 폭으로는 이제 60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미터? 네, 메인 활주로 이외에 이제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그리고 이제 관련된 항행안전시설들을 좀 갖추고 있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로는 4,1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4활주로가 요건가요? 요게 이제 4활주로고 요게 이제 평행유도로인데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면은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이 옆에 이제 평행유도로로 빠져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탈출유도로가 이제 요렇게 곡선형으로 되어있는 대각선으로 되어있는 이제 고속탈출유도로고 직각으로 되어있는 게 요게 직각유도로거든요. 4활주로를 이제 만들 때 다 컨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한다는 것은 미래의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절책이고 안정적으로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갖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번에 이제 4활주로 이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든 우 높아심인데 네. 수요가 줄면은 끝이 아닐까? 그게 지금 지금 상황과 너무 맞물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막 발발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인천공항도 대부분이 다 국제선 여객인데 해외를 이제 못 나가다 보니까 이 시설물의 활용도 차원에서도 정말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항공 수요는 저점을 찍었다가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정말 사무관님이 보신 게 이거는 정말 우리 4활주로만의 자랑이다 싶은 거 있으면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지금 고속탈출 유도로가 기존의 1,2,3활주로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거든요. 기존에는 네 개의 고속탈출 유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8개를 늘리면서 항공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서 착륙을 하든 간에 빠르게 활주로 인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또 다른 자랑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포장 품질 자체가 이제 좀 좋다고 광폭 편대 포장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해서 넓은 면을 한 번에 포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포장하면 아스팔트 롤러에서 롤러에서 다니잖아요. 그게 한 6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롤러 자체가 길이가 한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6미터가 하나하나 연결되면 이제 2인부에 좀 생기는데 얘를 이제 24미터까지 늘려가지고 한 번에 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밥 되는 것들이 좀... 오 이건 새롭네요. 아니 김밥으로 치면 꼬마깃밥 말다가 이제... 그러죠. 꼬마깃밥 말은 아니죠? 아 표현 얘기도...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 하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께 자체도 일반 도로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아 그래요? 한 90cm 정도로 저희가 오전하고 있어요. 또 제가 또 어설픈 지식으로는 그... 무도등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설치된 것들이 제가 등을 좀 봤는데 아니 무슨 등... 대한민국에 있는 등이랑 등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을 정도로 좋던데 뭐 항공등화 자체도 몇백 개의 수준이나 천 세자리 숫자를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응? 그걸 설치하면 뭐가 좋은? 그게 야간이나 뭐 저시정 이럴 때 이제 비행기가 불빛을 보고 이청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행안전시설에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가장 높은 캣3 브라보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부합하는 길기척욕시설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운영을 이제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17일 맞죠? 그쵸. 617 6월 17일 01시부터 저희가 운영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08시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하하하하하 85년 6월 17일 08시에 태어났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 또 변비행의 지분을 갖고 계신 기장님들이 몇 번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활주로 이격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박상무 기장 멘트 그대로 해줄게요. 이격이 되게 중요해 이러시면서 이격이 뭔가요? 하하하하 활주로의 이격이라고 보니까 활주로 사항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1,2활주로랑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활주로라고 하고 3,4활주로라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공항이라고 봐도 될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이제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공항의 용량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절차를 거쳐서 적정 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격거리를 다 설계를 하는 거죠. 아, 설계를 미리 해놓은 거군요. 일단 그러면 4활주로를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 혼잡함을 최소화하고 많이 수용을, 더 많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 절차라는 게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이 활주로가 들어오면서 그 비행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됐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나요? 활주로가 생기면서 그 용량을 또 맞추기 위해서 비행 절차를 좀 개선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 바꾼 절차가 뭐였다? 이게... 뭘 가져왔는데... 야, 이게... 이게... 저희... 김상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김상도 실장님이 궁금하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균형이 잘 쓰고 있어서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무로 행정하니까... 아, 가져가세요.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활주로에 접근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가면 되고 이제 현행으로는 이거를 좀 더 많은 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다가 돌리는군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항공기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 그러면 이거는 더 꼬아내야? 이거는 더 꼬아내야. 아, 네네. 이제 트럼몬 형태의 이런 구도를 갖추면서 활주로에 진입 전까지는 이렇게 이 동선을 따라서 이제 오다가 활주로가 비어있으면은 그때 이제 관제사의 신호를 받아서 이창역으로 합니다. 아, 항공사업자로서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기장 입문 입장에서는? 아, 제가 기장이 아니라... 좁은 거. 아, 우리가 공역이 좁아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겠지만 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공항이다 보니까 위로는 북한의 휴전 비행금지구역이 있고 서울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민항기가 다닐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여기 이제 서산비행장, 오산비행장 그러면 항기가 이제 그런 거고 항공과제는 뭡니까? 이 공역을 훔쳐옵니까? 이제 이 공... 이게 좀 민감... 민감 안 돼. 아, 농담이 가네. 불편한 뭐 질문일 수가 있긴 한데 아, 굳이 이거 4 터미널을 좀 이렇게 해야 됐냐? 그리고 이제 오픈식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 좀 간소하게 했는데 일부러 조금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아니, 이제 그 행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몇 분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원래 기존에 이제 인천공항에 뭐 중공식을 하거나 기공식을 할 때는 항상 내외 관계자들 측정해서 이제 행사를 거대하게, 성대하게 좀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결정적이다고 볼 거 같아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운영 개시 시즌에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었고 행사를 조금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사활주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제 한번 도심 쪽으로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 그건요. 작게 해도 말 나오고 작게 해도 말 나오고 인천국제공항 제 4활주로 설계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분들의 숨은 노고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발전한 곳이고 우리가 또 편안하게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변비행은 한국항공의 위상을 응원합니다. 제가 즉흥적인 또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지중지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 4활주로 내 애인 같고 가족 같고 자식 같고 할 텐데 제 4활주로에게 당부하는 영상 편지 하나 영상 편지 앞으로 이제 여행객들이 더 많아지고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계속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4활주로가 오픈된 게 정말 신의 환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4활주로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